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 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 제가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ai 넷에 올린 글 입니다 창의력을 키우려면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시리즈 입니다 이것만 시리즈 제가 여섯 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키우려면 이것만 하면 된다 다양한 경험 하구요 새로운 기술 많이 배우구요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창의력을 키우려면 이것만 하면 된다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 입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그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다양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정교 1등은 정교에서 친구가 가장 많은 아이 정교 2등은 친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아이 에 이렇게 됩니다 미래사회에는 전부 다 협업 협동 협력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혼자 자기 혼자 공부 잘 해 가지고 서울대 가서 1등 하고 법대 가서 뭐 법관대고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에요 쓰레기 협력 할 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사회에서 없어져 주는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협력이 중요하다 협동이 중요하고 친구 많이 사귀고 많은 사람을 스스로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요 취미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요 취미활동 여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창의력을 키웁니다 창의력은 모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는 창의력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창의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의력은 모방입니다 아주 새로운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새로운 신기술 주로 신기술 아 이런 기술이 나왔네 저런 기술이 나왔네 아 이 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날아다니네 사람들이 이 기술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싸게 쓰네 이게 새로운 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 그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창의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은 새로운 걸 보고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다가 보면 창의력이 아 요거 조금 더 발전시키면 너무 좋겠어 요거 조금 더 그죠 여기다가 뭐 자크 달고 뭐 단추 달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 새로운 미래 공부하는 겁니다 미래 공부 자 여러분들에게 창의력을 키우려면 미래 공부해야 된다 미래의 기술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던져야죠 보고 그냥 아 였다 알았다 지나가자 이게 아니고 어 왜 저럴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새로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자세가 창의력입니다 세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개방적인 사고를 하자 창의력에는 개방력이라는 개방하고 이퀄입니다 이퀄 같아요 창의력하면서 개방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죠 뭐 똘똘 뭉쳐가지고 남의 말을 아무것도 듣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 창의력 없습니다 내가 이 반에서 1등하고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혼자 뭐든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창의력 0점입니다 창의력은 제로예요 남에게 항상 생각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협력하고 협업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사회입니다 미래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거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음메이지 않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게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다양한 책자를 읽자 그렇죠 책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새로운 걸 보면서 신기술에 접해야 됩니다 특히 책 미래책 세계미래보고서 2024 2034 신간 나왔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창의력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창의력은 이것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돼요 세계 미래보고서 2024 2034 읽어보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읽게 해주세요 이 책 하나에 커피 한 잔인데 이 책을 아이들한테 그렇죠 이런 게 나왔대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항상 새로운 기술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머니들 새로운 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을 수 있어요 코딩하고 디자인하고 사진 음악 가지고 전부 생성 AI 지금 난리가 났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가리키는 겁니다 취미활동을 하자 취미활동 동호회활동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그리고 글쓰기 춤 요리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자 협업하지 않으면 창의력이 없어져요 창의 이력이 있다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렇죠 협업하지 않고 자기 혼자 창의력이 있어요 믿지 마세요 그건 전혀 쓸모없는 창의력입니다 여러 사람과 만나서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바로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을 피우는 방법의 미래에는 개인적인 사고방식 경험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복합한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탐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의력이 중요해요 두 번째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거 그렇죠 남이 좋다 그러면 아 좋다 나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게 과연 좋을까 그렇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창의력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과 과정에서 도전하고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의력이 있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 아이가 창의력이 있는 거죠 셋째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새로운 미래 소식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 4, 3, 4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새로운 챕터를 읽어줘요 그래서 실험을 격려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정기적인 창의력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도 해야 되고 마인드맵핑도 해야 되고 글쓰기도 해야 되고 창의적인 활동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거 모방하는 거 새로운 거 읽어보는 거 새로운 거 보는 거 새로운 영상 보는 거 어머 저런 게 나왔어 어머 벌써 저렇게 된대 나는 어떻게 할지 아 저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지 이게 창의력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실패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 창의적인 과정에서 실패가 불가피하고요 실패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이 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우는 창의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환경 그리고 연습, 실패에 대한 연습 같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창의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력은 모방이다 우선은 모방입니다 아 그래 저런 게 나왔어 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미래 소식, 미래 보고서를 읽고 이런 게 나왔대요 저런 게 나왔대요 이 나라에서 이거 했대요 저 나라에서 저거 했대요 이거를 엄마가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밥상에서 야 이게 나왔대는데 이게 나오면 세상이 이렇게 변환대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앞으로 그러면 요거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들어줘 이렇게 밥상에서 미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엄마가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를 읽고 아버지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를 읽고 아이들에게 시간 없겠지만은 아이들과 미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신간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두 잔 값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토론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